오케이 경룡이 복하 1에 10일 연습을 더 할 거 후회되네 너 근데 테스트 점수가 100점이 아니더라 예 테스트 점수가 100점이 나오도록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화면이 안나왔다고? 네 화면이 왜 안나오고 있지? 잠깐만요 잠깐만 응 응 아 그래서 시작 트랩 뭐라고요? 트랩 트랩? 트랩이 아니고 트립이겠지 트랩이요 트랩 트랩 그래서 I는 뭐 중에 I E E 어 중에서 E E 됐으니까 요것만 소리내면 뭐예요? E RIP 앞에 T 있으니까 다 합쳐서 트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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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빅 빅 빅 오케이 자 얘 뜻이 뭐였더라 큰 큰 이라 뜻이지 단어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뜻을 가진 종류의 애들을 보고는 어떤 씨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? 큰 하우스잖아 하우스 빅하우스 빅하우스 무슨 뜻이야? 큰 집 어떤 집? 큰 집 오케이 이런 뜻을 받고 있으면 어떤 씨라 하고요 참 그리고 오케이 얘는 뭐였지? 단어가 뭐였지 소리? 트립 트랩 트랩 얘 뜻이 뭐였지? 여행 오케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보고는 이름 씨 이름 씨라고 합니다 네 이름 씨는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뭐라고 한다? 이름 씨 이름 씨라고 한다 여행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립 립 립 립 립 립 립 뜻이 저런 뜻이니까 얘는 무슨 씨일까? 뜻이 뭐였어? 입술 입술이란 뜻이지? 아저씨가 아니라 어떤 이름 이름 씨 오케이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 씨라고요 네 오케이 무엇이 부르텄니? 입술이 부르텄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? 네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씨다? 이름 씨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딕 딕 딕 딕 딕 딕 딕 딕 자, 얘 뜻이 뭐였어? 파다 파다 라는 뜻이죠? 그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를 보고 무슨 씨라고 하냐? 하다 씨 오우 들었네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하다 씨라고 합니다 뭐 하다 계속해서 핀 핀 핀 오케이 얘는 엄마야? 잠깐만 얘는 이름 씨 응 얘가 핀이란 뜻일 때는 이름 씨고요 핀으로 꼽다 라는 뜻이면 꼽다 란 뜻이면 란 뜻이면 당연히 뭐 뭐 하다니까 하다 씨가 되겠지 네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쉡 쉡 쉡 오케이 얘가 수송하다 란 뜻일 때는 어떤 씨 아 이름 씨 이름 씨 뭘 오케이 얘가 수송하다 란 뜻이면 수송하다 하다 씨 그러면 하다 씨겠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일지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문장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된다 계속해서 클립 클립 지금까지 봤지만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알파벳은 뭐야 계속 반복해서 이름 씨 아니 알파벳 알파벳 알파벳이 A B C D E F G 이 중에서 뭐냐고요 L L이 계속 나오니 Q P? 피네 아 P 아니구나 뭐지? 계속해서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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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잠시만 I don't know that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누구? 아이 잖아 아이 아이가 뭐 중에 뭐 되는 것들 모아놨어 아이 이 어 중에서 뭐 되는 것들 모아놓은 것 같아 이 아이가 이 되는 애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계속해서 윈 윈 윈 윈 윈 윈은 방금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씨야 이기다니 하다 씨? 오케이 뜻이 뭐였어? 이기다 이기다였죠 그럼 당연히 뭐? 하다 씨 하다 씨겠지 계속했어? 핀 핀이야 핀이야 핀 핀을 스치면서 핀 핀 핀 핀 옛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 무슨 씨예요? 이름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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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신 신이 아니고 친 친 친 뜻이 저런 뜻이었으니까 무슨 씨예요? 이름 씨 이름 씨죠 신체 부위의 이름이죠 오케이 말하기 아주 잘했구요 쓰기도 잘해주세요 보겠습니다 최빈 컴 네